소개 이 리뷰에서는 아크릴 자동차 LED 인테리어 스트립 조명으로 자동차 맞춤화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다재다능하고 생동감 넘치는 이 조명 스트립은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차량의 실내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대담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아크릴 자동차 LED 인테리어 스트립 조명의 주요 기능, 설치 프로세스, 색상 옵션, 사용자 정의 가능성, 사용자 경험 및 전반적인 이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명이 운전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생생한 맞춤형 조명 아크릴 자동차 LED 인테리어 스트립 조명은 자동차 인테리어에 색상과 개성을 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색상 옵션을 갖춘 이 조명을 사용하면 기분, 스타일 또는 이벤트 테마에 맞게 조명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용이성 이 LED 스트립 조명은 접착식 뒷면 덕분에 번거롭지 않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표면을 닫고 접착면을 벗겨내고 스트립을 제자리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스트립의 유연성 덕분에 대시보드 아래에서 발 밑 공간까지 차량 내부의 다양한 부분에 맞출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 옵션 아크릴 자동차 LED 인테리어 스트립 조명은 빨강, 파랑, 녹색 및 다색 옵션과 같은 생생한 색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다양성을 통해 개인 스타일에 어울리거나 자동차의 미학을 보완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소리의 반응 이 LED 스트립 조명의 일부 모델은 음악이나 소리와 동기화되도록 설계되어 박자에 맞춰 춤추는 역동적인 조명쇼를 연출합니다. 이 기능은 파티, 자동차 여행 또는 일반 드라이브 중에 흥분을 한층 더 추가하는 데 적합합니다. 무선 원격 제어 많은 아크릴 자동차 LED 인테리어 스트립 조명에는 무선 리모컨이 함께 제공되어 운전 중에 휠에서 손을 떼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색상을 변경하고 밝기를 조정하며 조명 효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분위기 이 LED 스트립 조명을 차량 내부에 추가하면 차량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하든 이 조명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낮은 에너지 소비 LED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스트립 조명이 자동차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고 생생한 조명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결론 아크릴 자동차 LED 인테리어 스트립 조명은 운전 경험을 높이고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선명한 색상, 설치 용이성, 사용자 정의 옵션, 음악에 대한 반응성, 무선 원격 제어, 향상된 분위기 및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이 스트립 조명을 사용하면 도로에서 창의성을 표현하고 대담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 자동차 LED 인테리어 스트립 조명에 투자하여 자동차 인테리어를 변화시키고 기분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맞춤형 운전 환경을 즐기십시오. 최고의 자동차 액세서리인 아크릴 자동차 LED 인테리어 스트립 조명을 사용하여 맞춤형 조명의 힘을 받아들이고 자동차 인테리어의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